더불어민주당 김영춘, 박인영, 변성환 시장 예비후보 3명이 오늘 시청 앞에서 설맞이 합동 3배 행사를 가졌습니다. 김영춘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여성 부시장 임명과 표준 보육료 지원 등 여성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국민의힘 박성훈 예비후보는 가덕 신공항과 서부산 KTX 건설을 통해 글로벌 교통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진보당 노정연 예비후보는 연동시장 상인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듣고 미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 투표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.